절대 용서 안 할 거야. 내가 당신을 용서 안 하는 이유는 당신이 내 첫 가해자라는 걸 당신은 지금도 모르기 때문이야. 그러니까 웃지 마, 그렇게 웃지 마! 웃으면 네가 어쩔 거야. 그래! 우리 무녀! 아주 오늘 한 번 다 죽어보냐! 잘못했다고 해. 죄송하다고. 빌려! 얼른! 고마워, 엄마. 하나도 안 변해서. 그대로여서. 정말 고마워. 고마워. 하하하. 아하! 아멘. 아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